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컴바투투 에디테이블 폴리 하신 후에 여기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디트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툴이 있습니다 어 단축키로 저는 넣어놨는데 아예 없애신 거라면 단축키로 빼실 수가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즈 에 프리퍼런스 에 프리퍼런스가 아니고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가셔서 단축키로 여기 키보드 가셔서 쇼 라고 치세요 sh 를 빨리 치세요 sh 를 빨리 치시면 쇼 라고 시작하는 거 있어요 여기 있네요 show 리본 show 리본에 가서 저는 아무 단축키 저는 shift o 를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라이트 라고도 하고 이제 리본 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저는 shift o 라고 했으니까 shift o 하고 assign 누르시고 나오시면 그 단축키를 누르면 리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눌러서 나오는거 보이시죠 예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은 잘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